가요계의 여왕 멋진 보이스를 가진 우리 한미나 가수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못난 놈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속이고 사는 크리즈야 두 달인 꽃꽃 찬잔히 자식 낳아도 미역국 듯이 내 인생 다 나지도 않는 거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못쓸신 거냐 수동이 갔던 인생아 기도하기 길은 일 그리 가르치거나 불구단 밤에 때웠더냐 못난 놈 예 아멘 사랑합니다 예 수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라 두 달인 벗고 찬자니 자식 나 안아도 잔치 멀리시 헤비스톤 안고 흘리지 않더나 무엇을 주워먹고 금옷을 심으나 수돈이 갓둘이 새어 활발하게 살았고 그리 가르쳐고 소속기에 형에 끼냐 못난 너 좋다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라 두 달인 벗고 찬자니 자식 나 안아도 잔치 멀리시 통곡 들리지 않더나 무엇을 주워먹고 금옷을 심으나 수돈이 갓둘이 새어 수돈이 갓둘이 새어 올바르게 살라도 그리 가르쳐고 소속기에 형이 끼냐 못난 너 엔치의 우우우우우우우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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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학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에이, 감사합니다아 네, 알았습니다